길트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많았던 인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제야 이걸 플레이하게 되었네요 그것도 약 4년 만에 이 게임은 원래 구글 스테디아 독점이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당시 구글 스테디아가 한국은 지원하지 않아서 VPN으로 막 뚫던가 해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VPN으로 뚫어도 끊김 현상 등 성능 쪽에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전 구글 스테디아 자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재밌어 보이는 게임은 많았어요 이번에 후기를 할 길트라는 게임도 그렇고 서브머지드의 후속작, 서브머지드 히든 덱스나 오크 머스트 다이 3까지 괜찮은 IP의 후속작이나 신작들이 넘쳤기 때문이었죠 이것들을 모두 다 독점으로 키워놔 구글 스테디아를 계속 성장시키는 듯 싶었으나 결국 2022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뭐 비디오 게임계에 또 다른 흑역사를 남긴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독점작들도 이것들 뿐이었어요 그 뒤로는 조용히 다른 게임들 가져오다가 아예 끝났습니다 미래가 밝아보이는 인디 개발사들을 먼저 잡고 출발하려다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무너져버린 거죠 그 중에서도 길트는 가장 해보고 싶었던 구글 스테디아 독점 타이틀이었습니다 데드라이트 그리고 라임을 개발한 스페인 인디 개발사 테킬라 웍스의 작품으로 아기자기한 동화풍이 감도는 아트 디자인에 공포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무서운 동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컸기 때문에 기대를 정말 많이 모았는데요 드디어 이 작품을 약 4년 만에 구글 스테디아 독점에서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트는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춘 공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제가 꽤 단순해요 여러분은 중학생 소녀인 셀리가 되어 잃어버린 사촌동생인 에밀리를 찾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인 다른 평행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에밀리가 갇혀있지만 알 수 없는 괴물들이 마구 들켰고 있어요 셀리는 이런 괴물들을 피해가며 에밀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학교 내부 그리고 마을 분위기 등 게임 자체는 리틀 나이트메어와 비슷하게 악몽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을 풍깁니다 게임 자체가 단순하게 괴물들을 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닌 셀리는 강력한 손전등으로 마치 앨런 웨이크마냥 그림자 괴물들을 향해 빛을 쏘며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손전등 배터리가 모두 닳게 되면 각 레벨마다 배터리 아이템을 얻고 충전할 수 있으며 셀리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흡입기를 얻으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게임은 스텔스 역학을 주입시켜 적 뒤로 조용히 이동해 잠행 공격도 가능합니다 자판기에서 캔을 꺼내 그 캔을 던지고 소음을 유발시켜 적들을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AI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빠르게 유인할 수가 있어 그 레벨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캔이 그냥 유인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몇 퍼즐을 풀 때도 간혹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스위치를 향해 던져서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물건을 향해 맞춰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등등 게임의 세계는 아트 디자인은 멋지며 정말 리틀 나이트 메어를 연상케 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아트 그리고 기괴한 적들의 디자인과 으스스한 공간들까지 하나하나 진입할 때마다 지금 봐도 놀라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레벨 디자인은 꽤 선형적이고 퍼즐 또한 매우 단순하지만 신선한 아트 디자인 하나로 게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들과 전투를 벌이지 않을 때는 몇 가지 간단한 상호작용 요소들을 이용해 퍼즐을 풀거나 환경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새로운 루트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게 결국 퍼즐이에요 손정등으로 발전기를 쏴 문을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쇼컷을 해금하는 등 각 레벨마다 간단한 역학들을 집어넣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길트는 약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게임을 바라보면 단순한 역학들과 선형적인 레벨 디자인으로 특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건 없을 거예요 물론 내러티브나 아트 디자인 비주얼 자체는 흥미롭고 테킬라 웍스의 또 다른 도전과 실험 정신이 돋보였습니다 전투의 깊이도 없고 퍼즐 또한 단조로워서 1회차 정도로 간단하게 플레이하기 딱 좋은 게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점프 스퀘어 연출도 상당히 어색해요 게임의 플레이 분량은 약 4시간 정도로 클리어가 가능하므로 진짜 1회차 정도로 딱 알맞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무서워? 할만해? 길트는 딱 이런 게임이에요 진짜 인디게인 수준에 괜찮은 시대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단순한 역학들로 인해서 게임 플레이가 그리 흥미롭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전투의 깊이는 없고 독특하고 혁신적이라 생각이 든 구간이 없었습니다 스토리나 캐릭터 아트 디자인들은 훌륭해요 데드라이트나 라임까지 매번 새로운 형식의 어드벤처류를 탄생시키는 테킬라웍스의 또 다른 도전이라 느껴지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꽤 기대가 많았던 독점작이었는데 오히려 기대 이하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호기나 소식은 A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